먼저 아웃됐어, 먼저 아웃됐어. 형 오빠가 잘한다고 했잖아, 창희야. 창희야, 나 이것 좀 갖고 있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어? 창희야, 창희야. 창희야, 창희야. 개리랑 질이 나왔어. 1대리네, 형. 어떻게 됐어요? 빠른 것도 빠른 건데, 개리가. 반지처럼 이분평 한번 보여주세요. 환장하나 봐, 나도. 1대1이구나, 1대1. 오빠 장난 아니야. 창희야, 야. 창희야. 창희, 창희 살았네요, 형님. 형님, 우리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형님. 아주 즐거웠어. 이름표 떼기는 제 자존심입니다. 이름표 떼기를 제 자존심이 길러주십니다, 형님. 이름표 떼기를, 형님. 이름표 떼기를, 형님. 이름표 떼기를, 형님.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내가. 내가 절대 이겼어. 절대 이겼지. 뭔가 이쁜컬이. 오케이. 아아... 아아. 아아... 아아, 미래를 보 crowd. 아, 미래를 보 Think the Job.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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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런 거. 뭐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하나는 들으니까. 또 안 쓸 수 있게. 좋아. 연습을 안 했어요. APPING. 올밤아. 저기. 가자 이름뼈 떼기는 제 자존심입니다 형님. 이름뼈 떼기는 제 자존심입니다. 딱지가 두 개에요? 그래 진형이 딱지가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두 개 찾으면 두 개야. 아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아 뭐야. 이러지마요. 이런 건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했어. 게리 세다. 그냥 웬만하면 진이 형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유혹이 좀 쎄어. 근데 게리도 요즘 유혹이 쎄.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아 뱀어. 제가 이겼는데요. 아 진이 형. 아 진짜 이게. 아니 딱 지금 그거를. 정매 맺은 거. 아 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